안녕하십니까 김태일 교수님 연구실에서 방열 소재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양재훈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보론 나이트라이드 나노시프와 관련하여 구조적 변형 및 합성 필름 형태를 이용하여 높은 열정도를 위한 방열 유도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열정도를 위한 소재 고안입니다. 제가 응용할 분야는 전기전자 및 반도체 분야로 전기절연성을 가진 동시에 높은 열정도율을 가져야 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리, 알루미늄과 같은 메탈은 높은 전기절연성을 지닌과 동시에 경량화의 어려움을 가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카본의 경우 가볍고 기계적 물성이 뛰어나지만 전기전도성 또한 높기에 자연성 복합 재료로 사용이 힘듭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 보론 나이트라이드와 같은 전기절연성이 높으며 가볍고 열정도율도 높은 세라믹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때 세라믹 필러의 함량을 단순히 증가시키는 방법 이외에 3D 구조 및 세라믹 소재의 정열들을 통해 열정도율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피규어들의 경우 세라믹 필러의 열정도 형성에 관한 메커니즘입니다.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 세라믹 필러가 열정도 경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분산의 방법 사용의 경우 오른쪽 위의 피규어와 같이 열정도 경로 형성이 힘들기 때문에 물질 간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세라믹 필러의 배열 및 3D 구조체를 통해서 열정도 형성을 유도함으로써 고분자 기질 내 연결을 유도하며 이것은 결국 높은 열정도율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왼쪽 피규어를 보시면 세라믹 필러의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전하이트로픽하게 가공 후 수평적인 열정도 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열정도 향상을 위해 피라미드의 3D 구조를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수평의 열정도 수치 증가 및 수직 열정도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필름의 모습에과 같은 전자소자 혹은 PCB의 어리션을 통해 기존의 전기전도층 유지 및 열정도의 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피규어의 경우 왼쪽의 방열을 유도하는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피라미드 구조를 지닌 부분과 나머지는 단열재인 포러스 PDMS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는 밑에 실제 사진과 샘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안정적인 구조 및 단일층 또는 이중층의 결합을 형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직적인 열정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수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설명해드린 방열 유도 합성 필름과 단열 및 방열 소재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단일층에 대해 기계적 또는 열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첫 번째로 보여드린 피라미드 구조의 탑뷰와 크로스 섹션 뷰의 샘 이미지입니다. 이는 PDMS 기질의 유연성 및 연신 가능한 특성을 생기고 있으며 이 위에 전자소자 혹은 LED를 올렸을 때 단순하게 구조가 없는 방열체에 대비하여 3D 구조를 지닌 경우 더 높은 방열성과 또한 필름이 늘어났을 때 혹은 다시 되돌아왔을 때 안정적으로 열정 특성이 유시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피규어셋의 경우는 방열 소재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단열 소재를 사용해 복합적인 단일 필름을 형성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이는 기계적으로 연신 시 기존의 단일 반열 소재층에 대비해서 더 높은 기계적 안정성 또는 더 높은 연신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필름에 대해서 전자소자 혹은 LED를 접착 및 이제 어디션을 시켰을 때 다음에 아이와 같은 시간 대비 온도 변화의 방열 성능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IR 이미지에 대한 피규어들을 듣보면 맨 좌측은 단순하게 전체적으로 방열 소재로만 이루어진 필름이고 중간과 오른쪽 이미지의 경우는 단열 및 복합 소재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단일층입니다. 맨 왼쪽인 방열 소재로만 이루어진 것에 대비해서 중간과 오른쪽의 단열 및 복합 방열 소재를 사용했을 때는 열이 더 집중적으로 방열을 시킬 수 있으며 전반적인 방열 제어 효과를 의도합니다. 이를 통해 전원 3D 구조 및 추가적으로 기계적 물상을 향상시키며 방열 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